등여드름 많이 나죠. 우린 등에 난 여드름을 등드름이라고 합니다. 등여드름을 짤까? 말까? 짜지나요? 잘 안 짜지죠. 이런 경우에는 여드름을 짜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와이드 티트리와 라벤다를 반반 섞어서 원액을 도포해 주시면 돼요. 그냥 발라주기만 해도 진정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이 경우에는 모낭염이기도 하지만 피부 염증이 수치가 되게 높아요. 빨간 하잖아요. 일단은 세균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균 효과가 있는 티트리 라벤다를 사용해서 발라서 가라앉혀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블랙헤드와 함께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블랙헤드가 많다 보니까 긁은 곳은 이렇게 뾰루지가 생겼어요. 이런 경우에는 라벤다 티트리 브린딩 한 걸로 바르시면 돼요. 그런데 보니까 블랙헤드가 이렇게 있어요. 보이시죠? 까만하게. 이런 경우에는 필링을 해요. 아하 필링을 엎드려 놓고 아하 필링 젤을 발라요. 발라서 한 20분 정도를 방치해 뒀다가 깨끗이 닦아내요. 닦아내고 나서 스킨 바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까만 남아있는 이런 부분만 면봉을 갖다 대고 짜셔야 되는데 짤 때 거리, 거리, 뿌리까지 누르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절개하지 마시고 그냥 짜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 등 여드름은요. 이 경우에는 절대 짜지 못하는 거고 블랙헤드가 크게 있는 경우만 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정도보다는 보통 이렇게 돼 있거나 못 짜는 여드름이 되게 많을 거예요. 등드름이. 그런 경우에는 짜지 마시고 그냥 와이드 티트리와 라벤더를 브린링한 것을 아침 저녁 발라서 흡수하기만 하셔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고 많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곧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